안녕하세요. 함께한 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 파악 전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학력평가 보느라고 일단 너무너무 고생들 많았는데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쭉 다 찍었는데 90분 정도 아주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게 다 찍고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등급컷을 봤거든. 지금 방금 등급컷을 봤는데 아까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 떴었는데 지금 떴더라고. 보고 나서 약간의 한타가 왔어. 그래서 위로부터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무슨 말을 하자. 무슨 말을 하자. 총평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자. 쭉 정리를 해놨었는데 등급컷을 딱 보자마자 우리 아이들을 위로를 먼저 해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첫 학력평가를 본 거지 수능을 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점검을 한 거지 우리가 이걸 갖고 무슨 대학에 내가 분이 떨어지니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논할 시기는 아니야. 논할 시기는 아니야. 지금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절대 낙담하지 말기. 쌤은 매년 강의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 정말 매년 봐오거든. 정말 3월에는 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해.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지?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도 나중에 수능 다가가서는 정말 많이 성장한 걸 매년 봐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믿어. 난 너희들의 실력이 얼마나 늘은지를 매년 봐와서 난 너희들을 믿어. 3월이야. 11월. 우리 11월 수능은 다음 달이 아니야. 그리고 11월이 수능이야. 다음 달 4월이 수능이 아니야. 11월이 수능이야. 얘들아. 8개월이나 남았고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우리가 약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 보완할 시간이 있어요. 절대 지금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지금 문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해설 강의 한번 쭉 보세요. 선생님 굉장히 자세하게 찍어놨으니까 해설 강의 보면서 아 저렇게 풀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쌤이 하는 얘기들이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더 빠른 방법을 해결해 주는,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 뿐이고 일단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화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계산량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 뿐이지 이걸 갖고 무슨 신유형 문제를 엄청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던 계산들이 약간씩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반복하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어. 줄일 수 있어. 오늘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시간 압박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기추문제를, 많은 기추문제가 아니라 기추문제를 여러 번. 기추문제를 여러 번 푸세요. 그게 제일 좋아. 기추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흘러가야 되는 건지 를 계속 경험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하려고 말해놨는데 동의음성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 내분점 이용해서 빨리 구하자. 그다음에 이런 게 딱 보이면 전자 두 개들 오비탈 수? 머릿속에 이 주기가 쭉쭉쭉쭉쭉. 1, 2, 2,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야 되고, 흘러가야 되고 홀전자 수? 1, 0, 1, 2, 3, 1, 0. 그다음에 원자과전자 수? 1, 2, 3, 4, 6, 7, 0. 그것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딱 찾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암기 사항들이 좀 반복이 돼 있어야 되고 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쭉 했는데 다과정을 읽는 순간 용질로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그냥 막막하면 시간만 가겠지. 그런데 읽자마자 이걸 읽자마자 아,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건 다 기출이 반복된 거거든.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거든. 자, 또 N 플러스 L이 2다. N 플러스 L이 3이다. 4다. 2, 3, 4일 때. 그러면 이 조건을 보면서 아, 넌 무슨 오비탈이야? 무슨 오비탈이야? 무슨 오비탈이야? 이거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2, 0이라서 2S구나. 3, 0과 2, 1이라서 2P와 3S구나. 이렇게 4가 나오면 4, 0과 3, 1이라서 3P와 4S구나. 거기에 드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같은 문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출에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보가 제일 많은 것부터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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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찾게요. W, 첫 단추를 잘 깨면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을 찾는 문제들이 금방 풀리거든. 그런 것도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9월, 작년 수능. 그리고 다시 나온 거야. 중화적적 문제에서 이렇게 밀도가 나왔을 때 밀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만약에 용액의 질량이 나오면 밀도는 부피로 바꾸라고 주는 거고 만약에 퍼센트 농도 관련해서 밀도를 주면 이거는 환산 문제야.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서 접근해라. 퍼센트를 몰 농도로 바꾸기만 하면 이 문제 해석공개 한번 봐봐. 한 줄로 풀려. 그냥 한 줄로 푸는 거야. 한 줄로. 이런 문제들이 한 줄로 풀려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지. 근데 아직은 3월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이제 ph, ph, ph 차이가 나오면 반씩 변한 거다. 이건 0.5씩 변한 거다. 이건 x씩 변한 거다. 그렇게 둘이 곱해서 이제 몰롱도 가지고 그렇게 찾아 나가서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막막하단 말이지. 아직은 자료를 보면서 막막했을 거예요. 18번이 아마 제일 멘붕이 왔을 텐데 그냥 비주얼적으로 쫄게 만들지 일단. 그런데 이게 혼합기체 밀도고 혼합기체 밀도는 자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한다. 혼합기체면 평균 분자량을 이용하는 거고 평균 분자량에서 이건 지금 다 읽어보면 몰수비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몰수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분점 활용해서 평균 분자량과 내분점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여기서 분자량이 튀어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면 A, B를 해결하면 이제 분자량, 원자량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거든. 근데 그냥 보고 그냥 백지가 되는 거지. 백지가 되는 거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은 기출문제의 반복을 통해서 먼저 익혀 나가야 됩니다. 19번, 20번도 양적관계 중화반응 문제가 뭐 이렇게 혼합형이 나오면 이런 것도 누가 0인지 찾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 중화반응 문제도 자 슬래시 꺼놓고 몇 덩어리 들어있는지 찾는 거. 이 자료를 활용해서. 근데 이제 이런 자료도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용액에서 여러 몰롱도가 나오면 이건 그냥 이온수비로 푸는 거다. 그런 경험들이 아직은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를 갖고 내가 뭐 어느 대학을 가니 못 가니 이렇게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부족한 점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점 내가 보완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메꿀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선생님이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총평하기 전에 등급컷을 보고 그러니까 위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완전 총평 분위기를 좀 바꿨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화평은 그냥 첫 모의고사였습니다. 자 끝까지 우리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 스택자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자 끝까지 우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